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 은이코님이 항상 끄달림에 시달려 정민이는 영상을 보고 해답을 얻곤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괜찮습니다. 크게 행복하지도 슬프지도 않습니다. 심한 괴로움이라는 게 상실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너무나 완벽한 상태 같지만 제가 아직 부족한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네요. 삶에 부족한 게 없다고 느끼니 욕망도 없습니다. 무언가를 얻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매일 바람을 느끼고 자연의 냄새를 맡으며 소소하게 즐거움을 얻지만 삶의 원동력 자체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지금 상태의 감사함을 느끼며 지내보려 하지만 당장 오늘 죽어도 미련이 없다는 마음가짐이 괜찮은 걸까요? 어떤 욕망이 없는 스스로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배가 고프다거나 수면을 취해야 한다거나 하는 사소한 욕구만 있을 뿐 제 삶을 견인하는 운동력이 되는 욕망이 없어요. 이를 감사하며 지내야 하는 것인지 새로운 욕망을 찾아나서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삶이 너무나 평화한 나머지 삶에 미련이 없는 상태로 보내는 게 괜찮을까요? 2번 이 잔잔함을 감사하면 나아질지 새로운 욕망을 찾아야 할지 고민됩니다. 이런 상태일 때 활기를 돕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공감돼요. 너무너무 공감돼요. 저도 항상 지금 죽어도 미련이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인생 의미 없어요.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진짜 이 모든 한 장면 내 눈이 캡처하는 한 장면 한 장면 정말 아름답고 감사하다 하지만 지금 죽어도 미련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저를 죽일 건 아니죠. 미련이 없다고 해서. 근데 제가 사고가 난다든지 병에 걸린다든지 전쟁이 난다든지 해서 만약에 오늘 죽어요. 근데 그래도 미련이 없어요. 그게 매 순간을 충실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항상 감상하면서 모든 것을 즐기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이 혼란 딱 은희코님이 겪으셨던 혼란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막 잘 살기도 하고 이랬을 때는 그냥 죽고 싶어서 막 난리였잖아요. 근데 그거랑 전혀 다른 이상한 죽어도 괜찮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고 지금 죽어도 괜찮아. 삶은 이대로 완벽해. 라는 느낌이 드니까. 근데 그 혼란기가 좀 있었는데 내가 왜 이러지? 우울증인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우울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울하지가 않으니까. 지나고 보니 그게 되게 오래됐죠. 그걸 느꼈던 게 이미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냥 그 트랜지션에서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우울하고 힘들었던 아내들에서 아 이 모든 게 이대로 완벽하고 정말 아름답구나. 이 완벽하다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벽함이 아니죠. 흠집도 나 있고 아픈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삶이라는 것이 원래 이 상태로 완벽한 거구나. 그걸 느끼면서 갑자기 너무 평온하고 그냥 모든 것에 감사하고 나무 쳐다보고 하늘 보고 하는 걸로 삶이 만족스러운데 근데 나 내일 아침에 눈 뜨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아이러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혼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오니콩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확실하게 알죠. 집착이 없다는 것이지 죽고 싶다는 게 아니니까. 죽고 싶어랑 죽어도 괜찮아는 굉장히 다른 거고 죽어도 괜찮아 라기보다 충실하게 살고 있어. 충실하게 살았고 삶에 대한 집착이 없어. 그렇다고 죽어야겠다는 집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저는 두둥실 떠다니는 느낌이랄까?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잔잔함 때문에 삶을 견인하는 힘이 없어졌다. 이 욕망이 없어졌다 하셨는데 저도 없어요. 저도 막 뭘 해야지. 막 이걸 막 이런 거 없어요. 예전엔 저는 진짜 항상 파이어였거든요. 돌진해서 하고 약간 이런 거였는데 지금도 분명히 추진력이 강하고 이런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추진을 하는 힘이 달라요. 예전에는 이걸 이룰 거야. 이걸 해낼 거야. 막 와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아 재밌겠다. 그냥 이 정도 힘으로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것들을 할 때. 그리고 그런 것들조차 없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뭐든 사람이 무언가를 막 성취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걸 성취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골에 가서 토마토랑 케일을 키우면서 아 맛있겠다. 토마토랑 케일을 키우면서 매일매일 그냥 아 또 이만큼 컸네. 예쁘다. 사랑해주고 물 주고 옆에 정리해주고 이거 하면서 평생 살아도 충분히 아름답고 완벽한 삶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내가 매 순간에 존재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완벽한 삶이잖아요. 욕망이라는 것이 멀어질수록 좋은 것이지 좋다는 건 나에게 이롭다는 거죠. 삶을 견인하는 힘이라는 게 필요할까? 어차피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렇게 자연 냄새 맡고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잘 지낸다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계속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고. 제가 이 트랜지션이 어떤 지점이 물욕, 성취욕에 막 별의별 사업하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러다가 그때 이제 치유도 막 하던 시점이었죠. 그때 이제 탁 내려놔지면서 그런 시점이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뭔가 어? 죽고 싶어는 아닌데 죽어도 괜찮아. 뭐지? 이게 뭐지? 이상한데? 뭐지? 막 현실이 아예 뒤바뀌는 느낌이랄까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도 일을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달라졌고 일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고 무엇을 해야 돼? 무엇을 이루고 말 거야? 이 따위 이것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것들이 굉장히 저를 힘들게 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도 소소하게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은이콘님도 이 새로 바뀐 현실에 적응을 하시면서 꼭 무언가를 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삶으로 미디어가 우리들을 브레인워싱을 합니다. 세뇌를 합니다. 들어주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이 막 뭘 하고 뭘 하고 이렇고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구나. 나무 냄새 맡으면 너무 행복해 이걸로 다야. 그 자체로 완벽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진짜 많이 공감했어요. 저도 너무나 느꼈던 질문이라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동안 저희 집 토끼가 지푸라기를 저쪽에서 저쪽으로 몇 번에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동물들 보다 보면 쟤네 무슨 목적이 있어요? 진짜 맨날 제가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쭈그리 앉아서 야 너네 무슨 목적으로 사니? 하루 종일 풀 뜯어먹고 풀 뜯어먹으면서 똥 싸고 벽지 뜯어먹고 아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 그랬으면 좋겠어요. 동물들이 내가 오늘 이렇게 햇빛 아래 누워서 자다가 5년 뒤에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지금 해가 있으니까 잠이 오면 자고 또 동물들 각자 나름의 일을 하죠. 사냥을 하든 풀을 뜯어먹든 땅굴을 파든 할 땐 또 하고 다 했을 때 또 쉬고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너무 힘들어 보여요. 계속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 속에 사는 게 그리고 도시가 또 우리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다들 바빠 보이니까 나만 안 먹으면 어떡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자연에 가세요. 이제 주말이니까 자연에 가셔서 막 사람만은 관광지 이런 데 맑고요. 그냥 뜬금없는 등산로 같은 데 있잖아요. 가셔서 머리 좀 비우세요. 나무처럼 저희 집 토끼들처럼 여러분 그냥 매일매일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에요. 그냥 그 순간순간에 사는 거 순간순간에 충분히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와 이 세상 모두를 저는 또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질문들 가지고 생방송으로 올게요. 여러분 궁금하신 거 카페 오셔서 공지 게시판 물어보는지 물어보는 목요일 질문 맞습니다. 남겨주세요. 아셨죠? 카페 주소는 제 모든 영상 설명글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평온한 목요일 저녁 그리고 금요일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